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아침 기도의 아침 묵상 3월 20일 수요일 순서를 맡은 권지성 시습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각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아시겠지만 역대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의 마지막 부족인 베냐민족 속 베냐민 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또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 배경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 족보를 주는 이유는 남은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 이 부족을 다루는 메시지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를테면 남은 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베냐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막내였구요. 막내였기 때문에 오늘날 막내라고 하면 귀여움을 받는 대상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열두 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라면 아마 야곱은 사랑했던 것 같지만 베냐민의 그 당시 막내들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든가 이런 데에서 가장 후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겠죠. 아마 야곱 당시 베냐민은 그랬을 거구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사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냐민 족속과 나머지 민족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베냐민의 남자들이 거의 다 살해되었죠. 일종의 인종 청소처럼 거의 600여 명 정도만 남고 다 살해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의 여성들을 낙취해서 강간하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 치하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사울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울왕이 베냐민 족속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반부에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사울은 요나단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 사울왕인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거의 참사로 인해서 불과 몇백명 많아요 몇천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섬을 치하라고 해도 100년이 안되었을텐데 그 시기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과 또 나머지 부족들과 전쟁을 벌였으니까 가장 작은 그리고 뭐랄까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그런 어떤 억울한 분노 이런 감정의 대상이었겠죠 베냐민 민족이 그런데 그 민족 그 부족에서 또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는 그 가족에서 왕을 선택한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민족 이 부족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저께 본문 역대상 7장 1절 19절 보면 또 여러 민족을 여러 부족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장면이 있고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6절에서 12절 사이를 종합하면 베냐민의 민족이 다윗당 시절에 6만명 정도가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용사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다른 부족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꽤 융성한 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사기에서 거의 소멸되어 가던 베냐민 민족이 살아났고 또 그 부족에서 왕을 세우면서 또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다음 왕 다윗에 의해서 유다자손이죠. 유다자손의 왕인 다윗에 의해서 또 사울왕가가 무너진 셈이잖아요. 다윗당이 사울을 직접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의해서 사울 베냐민 부족이 또 한 번 뒤집어 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다른 부족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두 부족 정도만 다윗이 편에 서서 루오보암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중 하나가 베냐민 집화였고요. 그래서 유다자손만 남유다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다 부족과 베냐민 부족이 같이 남유다를 구성한 것이죠.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역대상 9장 1절 16절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베냐민 집화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화가 포로기에서 956명 정도가 돌아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베냐민 부족은 사사기 당시 참사와 또 다윗의 왕의 지위를 잃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한 부족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체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부족이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남으면 하나님께 귀에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우랑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이 그때 같이 사우랑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게 되었고 그 아들들도 많이 죽었는데 사우랑이 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에 대접했다는 사건도 알고 있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사건을 보면서 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 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멸절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부터 39절, 37절까지 요나단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요나단, 무비보셋, 미가, 그 아들들 아하스의 아들 여호 왔다 이렇게 부족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족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친구로서 의리를 지키고 오른 길을 선택한 요나단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부족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는 그 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셀이 여섯 아들 그리고 그 동생인 에섹으로부터 위대한 용사들, 군인들이 또 배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 가족 안의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믿음의 계승자로서 또 새로운 민족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나 가족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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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